Leonard'sujące 친구와줄 dot 오메가X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여러분 혹시 러시아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어디 가보셨어요? 일본 지크 왜요? 바이틀로 갔어요 왜 갔어요 거기를? 왜 갔어요?? 행사로 갔어요 잠깐 내 그 공연 저 본 적 있죠? 저랑 인터뷰 했었죠?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여러분 러시아어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프리비엣 아 더 아시는 거 없으시죠? 아 제가 그래서 오늘 러시아어를 좀 배워보려고 러시아 원어민 선생님을 초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스자예요 원래 아나스타샤인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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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가는 얘기죠? 알아요 알아요 사랑해요 제가 사랑해요 제가 사랑해요 잘 지내? 네 네 네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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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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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그리고 러시아 음악을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은 나와가지고 춤을 춰주시면 좋겠어요 아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노래는 카프카스의 음악 러시아 음악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아 음악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은이의 라이벌리도 있거든요 아, 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자 이제는 자흐칼립이라고 탑 래퍼 안 시켰으면 어쩔 뻔 했어요 이번 거는 러시아어인데 카자흐스탄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약간 R&B? 여쭤둥이요 아 깜짝 놀랬어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다 하는 거 아니야? 음이 público 너무 힘들어 incredibly mungkin 너무 배로 러시아의 전설적인 래퍼에요. 러시아에서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래퍼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노래. 이거, 이런거, 이런거. 이 노래는 정말 놀랍니다. 아, 이 노래가 너무 놀랄 수 있었어요. 그 노래는 정말 놀랄 수 있었어요. 그 노래가 너무 놀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러시아 음악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데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요? 감동적이다 다음 영상 게임이 나와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